네 여기는 아 실림동 아니구요 사당동 입니다 제하철역으로는 이수역이고 요거는 제 물건이 아니고 사당역에서 일하는 분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수역 11번 출구 같아요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700미터 정도 뜨네요 700미터 정도 뜨고 여기가 지금 전세로 1억 2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1억 2천 이면 a 급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요방에 마음에 들면 어 이 방에 남아 있는지 물어보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방을 또 구할 수 있는지 혹시 요정도가 괜찮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차피 시세를 정확히 제가 유튜브에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사당동은 요정도 방이 전세로 1억 2천 이다 사당 역은 아니에요 이 집은 이수역 입니다 이수역하고 어 남성역 보니까 사이네요 남성역 사이 근데 이수역이 조금 더 가깝고 700미터 거리 관리비가 잠깐만 관리비가 관리비는 안 알려줬네요 관리비는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사당동에 사당역이나 뭐 총신대 입구역이나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 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거기에 방이 찾으신 분은 제가 뭐 요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발품 파는 도중에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사당동의 문의도 요분한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사당동의 문의도 요분에 따라서